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죠.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.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번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.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고 미국은 2위 국가로 이들 사이의 교역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수출도 개선될 거라는 이유입니다. 실제 미중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만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. 수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볼 문제가 있고요. 여기에 1차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품목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또 미국만 일방적인 이익을 챙기다 보니 중국과 우리나라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의 이익은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.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건 2차 미중 협상이 이뤄질 이후라는 관측입니다. SBS CNBC 이광호입니다.